오는 7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.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지역 내 구인구직 12개 업체가 참여해 구인난 해소는 물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돕게 됩니다. 또 박람회에는 이력서 사진촬영 부스도 운영하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되고 총 7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. 기타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